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제 조만간 다가올 수시모집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민이 많은 학생일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수시 원서 접수는 한 9월쯤이라서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수시 원서 접수는 보통 여름방학 때부터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메가스터디가 수시모집에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팁, 정보, 도움 이런 것들을 주고자 이런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조금 무거운 주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좀 가볍게 바라봐야 되는 주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입시를 좀 공부해서 뭔가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과정도 그렇게 쉽거나 재미있거나 그런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이 영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수시모집에서 좀 좋은 교육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많이 드릴 테니까요.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 첫 번째 순서로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가 수시모집요강 바로보기 이게 주제거든요. 사실은 거의 뭐 제가 상담을 좀 하다 보면 거의 뭐 웬만한 학생들은 이제 모집요강을 어느 정도 한번 보고 자기가 지원할 대학에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구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지원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한데 어떤 경우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수 접수는 언제예요? 뭐 면접은 어떻게 보나요? 언제 보나요? 또. 그 다음에 이 전형을 어떻게 뽑는 건가요? 그걸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뭐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전형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사실 자기 일이잖아요. 내가 직접 겪어야 되는 일.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지원할 대학은 적어도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 거 이런 것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누가 뭐래도 이 수신 모집요강이니까 제가 수신 모집요강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가 좀 포인트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 점 그리고 구성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일단은 수신 모집요강의 구성을 좀 알아볼 텐데요. 뭐 그렇게 많이 기억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좀 가볍게 바라보셔도 되는데 대학마다 모집요강이 구성이 조금씩은 다르고 없는 내용도 있고 있는 내용도 있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잘 만들어진 요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보통 이런 순서대로 이게 작성이 돼 있어요.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전년도 대비 어떤 점이 변화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별로 선발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뭐 전형 일정, 원수 접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대학별 고사를 보면 언제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지원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각 전형별로 이 전형은 이렇게, 이 전형은 이렇게 뽑는다라는 거에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반영이 될 때 물론 여기에도 수능 최저 기준이 표시될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하거나 뭐 전형이 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해 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가 반영이 될 경우 뭐 학종보다는 교과전형 또는 논술전형에서 교과선적이 반영될 때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가 또 따로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나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게 정리가 돼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학기준, 들어올 때 어떻게 되면 장학금 받는다 이런 것들이 보통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우선 변화사항에서 하나씩 보면요. 변화사항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선발 방식의 변화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단계별 전형이었던 게 일관합사로 바뀌었거나 또는 반대 경우 아니면 이제 반영 비율이 어떻게 반영 비율이 50대 50이었다가 60대 40 이렇게 바뀌거나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이게 바뀌어서 완화됐거나 강화됐거나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다 정리가 돼 있고요. 선발 규모가 늘었거나 줄었거나 하는 경우에 좀 특이할 경우에 좀 정리를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에 따라서 좀 잘 만든 모집 요강은 이걸 맨 앞두에 정리를 좀 해놓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위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페이지는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위에 어떤 모집 요강의 몇 페이지다라는 게 정리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그 요강을 한번 열어보고 보시는 경우는 아마 참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은 이바여대 수신모집 요강 5페이지에 보면 변화사항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교 추천 전형과 미래인제 전형이 단계별 전형에서 일괄합산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여기 적혀 있고요. 게다가 미래인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작년에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봤는데 올해는 아예 면접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사실 이제 면접을 없애버리면 이바여대가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조금 학생부가 괜찮은 학생들이 여기 그냥 지원했다 덜컥 붙어버리면 수능도 괜찮을 경우에 덜컥 붙어버리면 정시 지원 기회가 없어지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좀 내려갈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변화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 아 올해는 좀 이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와있네요. 사범대 가각과 간호학부는 수신 모집만 선발을 하고 수신 모집에서 개론이 발생할 경우에만 정시에서 그만큼 선발을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과를 노리는 학생이라면 수신은 빠질 수가 없는 전형이 되겠죠.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거는 선발 인원 변화 선발 인원이 어떻게 돼 있는가가 정리가 돼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올해 몇 명이다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전년도 수신 모집 용항을 보고 인원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이제 조금 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입시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발 인원이 엄청 줄었다.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합격 것이 올라갈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경향이 있다. 반대로 선발율이 많이 늘었다라고 한다면 작년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아지고 합격 것이 좀 내려갈 예지가 있구나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인원 변화를 가지고 내가 원래 지원하는 학과가 전년도에 어떻게 됐느냐를 한번 참고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 보면 의료 환경, 식품 영향 이런 학과들이 작년에는 문과, 이과를 수시에 구분해서 뽑았는데 올해는 그냥 퉁으로 뽑는구나. 그리고 이 학과들이 작년에 논술 전용으로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는 논술로 뽑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언더고드 국제대학에 몇 개 학과들이 있는데 이 학과들이 작년에는 특기자로만 선발을 하다가 올해는 특기자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학종에서도 몇 개 학과를 선발을 하더라. 그러면 학종 선발 인원이 활동 구수형이죠. 이 선발 인원이 좀 늘었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수월해지겠구나.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올해 것만 가지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만 전년도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원소 접수 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마 이 원소 접수 일정에 대해서는 따로 또 다른 선생님께서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텐데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저 같으면 만약에 이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따로 뽑아서 어딘가에 좀 붙여놓고 정리를 좀 하겠어요. 일정이 좀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원소 접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다라고 여기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입력은 보통 원소 접수 보통은 원소 접수 마감 다음 날까지 입력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연세대는 특이하게 원소 접수 마감 날까지 입력을 받는다라는 점이 적혀 있고 여기 면접형 같은 경우는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놨는데 원소 접수 일정이, 아니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밑에 읽어보니까 면접형은 1단계 합격자의 하나여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입력받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좀 다르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있을 경우에 갑자기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지원할 때 약간 한 장을 뽑아서 꼭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어딘가 붙여놓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지원 유의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경우가 많아요. 6장 넘으면 안 된다라든가 그렇게 엄청나게 주의사항을 기울일 만한 것보다는 상식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복수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여기서 보통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연세대 요강은 그 앞전에도 설명이 돼 있고 여기서도 설명이 돼 있지만 이와여대 같은 경우 읽어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와여대는 수시모집 모든 전형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중복지원. 아 이건 다 되는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모집 내 각 전형별 지원 자격을 충족한 경우 복수지원이 가능한데 동일전형 내에서는 한 개 모집단위만 지원할 수 있고 이게 복수지원 범위가 결정이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다섯 개 중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우수형과 면접형은 이렇게 복수지원이 가능한데 활동우수형을 쓰는 애들은 기회균형은 쓸 수가 없다라고 이게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복수지원 범위에 대해서 보통 적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실 때 예를 들어서 한 대학을 내가 원서를 두 장씩 쓴다. 또는 세 장을 쓴다. 그랬을 때 조금 같이 쓰면 안 되는 전형이 뭐가 있는지 를 여기서 알 수 있다는 정도. 그리고 사실 이 주의사항은 어느 정도 상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재수나 인수생이 아닌 이상 보통 수시는 집원이 처음 지원하는 거니까 이런 주요사항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다는 것은 한 번쯤 읽어둘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형별 선발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선발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일단 지원 자격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발을 하고 제출하는 서류가 있으면 그게 뭐고 그리고 선발 방식에서 평가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원 자격 기준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고3만 되느냐 재수까지 되느냐 삼수까지 되느냐 이런 정보를 여기서 알 수가 있으니까 보통 고3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애인수생이나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으로 이제 선발 방법을 보시면은 뭐 반영 비율이 몇 대 몇이다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류 평가가 있을 경우 서류가 어떤 게 있냐 아 여기는 지금 면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전형에 대한 예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 자료는 서류 평가는 학생부와 자소서 추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는구나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 서류 평가 그리고 뒤에 나올 면접 평가는 조금 뒷부분에 대학별고사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좀 간략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또 2단계 면접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면접이 또 언제 이루어진다 일정도 있지만 여기 다시 한번 나올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접이 어떤 면접이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 애들 또는 숙비자 전형을 쓰는 애들은 보통 이제 면접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면접 대비의 가장 기본은 누가 뭐래도 내가 치를 면접이 어떤 면접이냐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준비를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면접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일반 서류 확인 면접 두 번째는 이제 문제풀이 제시문이 주어지는 심층 면접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만 읽어봐도 내가 보는 면접이 아 그냥 서류 확인 면접이구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어서 이걸 말하는 면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보시면 이제 수능체제 기준이 있을 경우에 이제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선발 방법에서 이게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뒤에는 언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대학은 이렇게 뒤에 좀 친절하게 한 장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를 가만히 보시면은 아 각 전형별로 최저 기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뭐 탐구가 반영이 되면 탐구는 어떤 과목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과목인지 한 과목인지 대학에 따라서는 잘 읽어보시면 탐구를 두 과목 평균을 반영을 하는데 소수점을 절사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탐구를 하나를 1등급 하나를 2등급을 받으면 평균이 1.5잖아요. 그럼 다른 대학은 그걸 다 2등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몇몇 대학은 0.5라는 숫자를 없애버리고 그냥 1등급으로 해주겠다라는 대학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와여대, 성경관대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들은 이렇게 부른 부분이 적혀 있으니까 자기가 수능 최저 기준이 충족이 될지 안 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것과 아까 원서 접수 일정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내가 만약에 지원할 대학의 최저 기준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파악을 했으면 이걸 그대로 뽑아서 어딘가 붙여놓든 아니면 이걸 대학별로 정리를 한 장에 붙여놓든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 정리가 되면 자기의 학습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 이거는 해야 돼. 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으로 담아두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딘가에 정리해놓고 수시로 보면서 아, 이거 맞춰야 되는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라고 조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반영 방법은 일단은 반영 과목이 무엇이냐. 이거 반영 범위가 어떻게 되냐. 뭐 1, 2, 3학년 다 하는데 반영 비율도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솔직히 N수생이나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2학기께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 여기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보시면은 연세대학교 예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연세대학교는 학생부가 반영되는 게 학생부 종합 면접형인데 이 면접형은 반영 과목 A 같은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70점 만점으로 반영이 되고 반영 과목 B가 있는데 이거는 A 이외의 다른 과목이고 9등급일 경우에 감점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연세대학교 쓸 건데 면접형 쓸 건데 9등급 자리가 있나 감점이 있나 없나 정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계산을 할 때는 등급만 가지고 점수를 계산하는 것과 그것이 50%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원점수 평균 표준표체라고 활용한 Z점수를 반영하는 게 50% 섞어서 반영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그럼 Z점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원점수의 평균을 빼고 표준표처럼 나누는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밑에 어떤 점수가 표가 있거든요. 그 근거에서 아내가 몇 점 정도 나오겠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영 과목 B 같은 경우에는 9등급이 어떻게 감점이 되는 거라는 게 표시 방법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영 비율은 1학년이 20%, 2학년이 40%, 3학년이 40%. 그런데 1학년은 1, 2학기가 다 있는 것이고 2학년은 1, 2학기가 다 있는 건데 3학년은 1학기밖에 없는 거니까 3학년 1학기 비중이 정말 높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대학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이 계산 방법까지는 알아야 되냐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대학이 특히 교과전형이 그래요.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입결을 다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입결을 발표할 때 이런 계산과정 무시하고 그냥 입결 전체 등급을 평균을 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걸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환산 점수, 그러니까 이 계산 방식이 이루어진 그 점수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등급만 갖고 알 수가 좀 어려워요. 알기가. 그럴 때는 이렇게 계산 방식대로 대학이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내가 계산 한번 해볼까? 라고 활용을 해서 계산 한번 해보고 그거랑 비교해 볼, 입결이랑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계산식 같은 경우에 좀 복잡하고 이러면요. 대학들이 입학 총페이지에 내신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굳이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이걸 알 필요는 없고 거기에 계산식을 자기 성적을 넣어보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대학별 고사가 있을 때 어떻게 치러지느냐 예를 들어 논술을 치는데 논술, 예를 들어 수학은 거의 대부분 다 공통으로 나오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선택이 가능한데 어디까지 선택이 가능하냐 대학의 이야기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리논술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배울 경우에는 아까 앞선에 모집 요강 앞부분에 전형별로 설명이 나올 때 그때 면접이 어떤 종류도 안 하고 나와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뒤에 다시 정리해 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좀 주의할 점 사실은 이 경우를 간과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연세대학교 예를 또 들어보면 논술 전형이 시험시간은 120분, 120분 인문계 사회계는 120분, 그냥 인문계는 120분 자연계는 여기 시험 보시면 150분에 적혀있죠. 아 150분은 시험 보는구나. 시험시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점이 나와 있고요. 다반지 형태도 문과는 원고지 형태인데 자연계는 그냥 백지 형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가 인문계도 있고 사회계로 구분이 되는데 문제가 다를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인문계는 이런 학과를 말하고 사회계는 이런 학과를 말하고 자연계는 이런 학과를 말한다라는 게 적혀있으니까 제가 자기가 지원할 학과가 어떤 계열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 이게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논술시험이 유의사항이거든요. 사실 읽어보면 어느 정도 상식적인 부분이 참 많기는 한데 특별한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연계의 지원자의 경우 원서 접수 시에 선택한 과학 과목에 응시해야 되며 접수 완료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라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어떤 대학은 접수 시에 따로 굳이 정하지 않고 시험 보러 갈 때 거기 자리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그 경우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내가 바꿀 수 있구나 없구나 를 중간에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답안 작성 같은 경우에는 흑색 필기구 연필만 사용 가능하며 흑색 이외의 색 필기구로 답안을 작성할 경우 0점 처리한다라고 적혀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안전빵은 혹시나 만약에 논술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논술시험장에서 뭔가 필기구를 준다. 이것만 써라. 말을 했다. 그러면 그것만 쓰면 일단 안전빵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혹시나 만약에 들고 간 필기구가 있는데 그걸 써버리면 그게 색깔이 다를 경우에 흑색이 아닐 경우에 아무리 시험을 잘 보고 만점을 받아도 그냥 0점 쳐야 되는 거거든요. 답이 다 맞아도 0점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은 대학별 고사 치기 전에는 한 번쯤은 꼭 한 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대해서 볼 텐데 이렇게 각 면접, 각 학생부 종합변형 또는 특기자 전형별로 면접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는 점이 나와 있죠. 이걸 바탕으로 면접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국제계열이라든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고사의 국제계열이라든가 기회균형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의 인분학 인재, 사회과학 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층 면접 이거는 일반 면접이 이렇게 면접이 구분이 되고 좀 다르구나라는 것들은 어떤 점을 썼냐에 따라서 면접이 좀 달라지니까 내가 복수지원을 쓸 경우에 이 전형은 이런 면접이고 이 전형은 두 가지가 섞여 있고 이 전형은 이것만 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딱 나와 있는데 여기 제가 보다가 첫 문장을 딱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면접평가 대상자는 교복 착용을 금지합니다. 교복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면접 보러 갈 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98년도에 대학에 면접 보러 갔었는데 그때는 다 교복을 입었거든요. 교복을 입은 게 제일 깔끔하고 보기 좋다라고 해서 교복을 당연히 입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유의사항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사항들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몇 가지 조금 생각지도 못한 유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강을 볼 때 이 부분은 꼭 좀 한번 정도에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모집 요강을 볼 때 어떤 점을 좀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정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냐고 준비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당장은 좀 마음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방학이 접어들면 물론 방학 때도 여유 없이 열심히 공부만 하시겠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시간은 내서 내가 지원할 대학의 모집 요강은 대학교 입학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 받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포인트를 기억하셔서 요강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 이런 과정을 꼭 한번 겪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